아 배불러 아휴 술로 배를 채워냈어 아휴 얘는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갖고 오는 거야 아휴 아니 이것들이 사람을 정말 쫄러보나 여기 계셨어요 야 너 뭐야 내가 시킨 지가 언젠데 장을 잘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 방 간다고 말했는데 뭘 못 찾아 야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어 맛있는 거 늘렸더만 땅콩 몇 개가 뭐냐고 대표라 브라이피들이 갖다 달래도 이런 땅콩 종아리 갖다 줬겠냐 어 맥주 드시니까 땅콩 드시고 싶을 것 같았어 난 맥주에 회나 초밥 같은 거 좋아해 회 갖고 와봐 잘 닦지 회는 다 떨어졌을텐데 보지 않고 다 떨어졌나 야 너 진짜 나를 어떻게 먹은 이씨 아 됐어 끊어 나가봐야 돼 어 왜 그래? 왜 그래? 오 이사님이 오 이사님이 왜요? 아또 수영 왜 또 연락이 안 돼? 하아 왜 연락이 안 돼? 잘 지내? 도네쿠나 나 잘리네 어제 가로수갈 가오 오 흥분하셨구만 오타 장렬이네 내가 데려가 준다고 해놓고 미안 뭐 또 보고 싶은데 없어? 나랑 같이 가 보고 싶은 거 못 써 응? 어 아 쏘리 수영 오타였어 보고 싶은 거 없어 수영만 있으면 돼 어 알았어 내가 연락할게 어 어 아 줄리엔 나 지금 다른 전화가서 응? 어 설미야 왜? 클럽 데이 내일이다 알지? 어 어 야 내일 공연하는 재벌 3세 밴드 기타리스트가 삼삼그룹 프린스랜다 야 뭐 어쩌라고 알았어 내일 몇 신데? 어? 2023 QR3 예상적으로 벗어났네 속도도 엄청 빨라진 거 같은데요? 그러게 아직 나사나 ES에서 배달은 움직임 없나? 우리 엄마는 또 뭘 하길래 네가 나왔어? 그냥 자원한 건데? 뭐 하는 거야? 삼겹살을 어디다 숨겼나 해서 평일은 내가 늦게 오니까 주말에 사주려고 그랬는데? 느긋하게 많이 먹게 설렜냐? 아니 설레긴 혹시나 해서 근데 오늘 회사에서 완전 이상한 일 있었다? 무슨 일? 뭐랄까 대대적인 개망신?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있습니까? 그 중요한 행사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신 거죠? 아니 전부 오해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질책을 하면서 일어섰는데 빡글클려놓은 걸 미처 인지를 못한 겁니다 그겁니까? 바지는 그렇다고 저도 팬티는요? 팬티는 왜 벗으신 거예요? 벗은 게 아니라 그것도 내려간 겁니다 제가 모시 팬티를 입거든요 습진이 좀 심해서 모시 팬티라고 그게 왜 내려가죠? 고무줄 팬티였나요? 요즘 팬티 다 밴드형 아닙니까? 우리 엄마가 옛날식 모시 팬티를 지어서 보내주거든요 끈까지 다 모시로 된 거 입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끈 안 묶으면 그냥 훌러덩 처음엔 그냥 단순히 중요한 행사를 망쳤다는 거에 화가 났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 이사님은 부끄러움이 참 부족하신 분 같아 그게 더 유감이네요 부끄러울 땐 좀 부끄러워하셔야 그게 사람의 노래 아닐까요? 팬티린 씨 통화됐나? 아니요 아직 인사팀도 그만두겠다는 문자만 받았고 더 이상 연락이 안 된답니다 어제 같은 방에 문장 보고 있었던 인턴은 누구였어? 나 지났습니다 놈이냐기 이놈의 새끼 내가 지어린 똥기저기까지 갈아서 사했는데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따 대고 흥대질해 이놈의 새끼가 진정하세요 놔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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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놈의 새끼를 어떻게 조져버렸지 이거 진짜 괜히 감정적으로 것이다 잘못해서 우리 게이까지 들통당하면 큰일 납니다 아씨 내가 참아야 돼 지금? 어? 그럼 참지 말고 당장 보내버리죠 뭐? 이상의 구성 지금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해임시키고 합병권 마무리하면 되죠 무슨 소리야? 서돌이다 역풍 맞아 기회를 봐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 시끄러워 이것들은 가끔 피웅끼리 만나기로 하면 싸워 말도 꼭 반대로 하고 사람 헷갈리게 이 녀석을 어떻게 죽이야 잘 죽겠다고 성분이 나지 이 까미씨